안녕하세요 픽사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전자접촉기에 장착되어 있는 이 부품, 이 부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품의 명칭은 바리스터입니다. 각종 자료를 찾아보면 바리스터는 전자접촉기의 액세서리 부품 중 하나로 전압변동이나 과전압으로부터 전자접촉기 코일뿐만 아니라 연결된 회로의 전기 부품들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리스터의 작동원리와 전자접촉기에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전초보 눈높이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리스터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죠. 바리스터의 어원은 valuable과 register를 줄여서 바리스터라고 부른답니다. 이는 저항이 변화하는 부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IEC 국제전기표준 도면에서는 이런 기호로 표시합니다. 바리스터는 안정적인 전압 범위에서는 높은 저항값을 유지하며 반대로 과전압이 발생하면 급격한 저항값 하락을 통해 전압을 안정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물벨관 내에 고압이 형성되면 밸브를 열어 물을 드레인시키는 릴리프 밸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스터는 전압 벨브인 셈인거죠. 지금부터 편의를 위해서 전자접촉기를 짧게 MC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스터는 MC의 코일 전원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바리스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기 부품들을 보호하는지 간단한 실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24VDC 직류 전기로 동작하는 MC가 하나 있습니다. MC의 플러스 단자는 파워 서플라이의 플러스 단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MC의 마이너스 단자에는 푸시 버튼이 달려있고 푸시 버튼을 경유해서 파워 서플라이의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기는 푸시 버튼의 NO 접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이 눌리지 않았으니까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온 24V 전기가 플러스 전기가 MC의 A1 플러스 터미널을 통해서 코일을 경유해서 그리고 A2 마이너스 터미널로 나와서 푸시 버튼의 여기까지 3번 접점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적색 리드를 A2 마이너스에 연결하고 그리고 검정색 리드를 파워 서플라이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보시다시피 세로 눈금 하나가 10V니까 24V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푸시 버튼을 동작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압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죠. 파형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전압을 조금 높여 볼게요. 30V로 높여 보겠습니다. 한 눈금을 30V로 맞췄어요. 30V로 그리고 자 트리거 레벨을 조정해서 대략 한 50V가 전압이 50V가 넘어가면 파형이 잡히게 그렇게 트리거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모드를 싱글로 잡아 볼게요. 그리고 마그네틱을 MC를 여자 시켰다가 소자 시켰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 눈금이 30V라고 했죠. 지금 60V, 90V, 120V를 뚫고 나갔어요. 현재는 바리스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MC를 동작시키면서 다시 말해 MC가 소자 됐을 때 이렇게 전압이 엄청난 전압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전압 레인지를 수정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100V 이번에 눈금 하나가 100V 그래서 한 140V가 넘어가면 파형이 잡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파형이 나왔는데요. 100V, 200V, 300V, 400V 그래도 디스플레이를 뚫고 올라가네요. 몇 볼트까지 올라가는 거야. 자료를 보면 순간적으로 1000V 이상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가 한 눈금을, 세로 눈금을 1000V로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볼게요. 잘 안 잡히네. 잘 안 잡히네요. 트리거 레벨을 조금 내려볼게요. 레벨을 한 500V 이상 올라가면 파형이 잡히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과전압이 발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스터가 장착되지 않은 MC에선 스위치가 OFF될 때 아주 큰 전압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 2000, 3000 엄청나게 높은 전압 스파이크가 만들어졌죠.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하자면 MC의 코일로 인과된 전기가 갑자기 끊겼을 때 코일에서 발생되었던 자기장이 전기 에너지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회로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과전압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심각성이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는 상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여기 PLC에 의해서 작동되는 MC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PLC의 OFF모듈에서 전기가 출력되어 MC 코일에 인과되면 MC가 작동을 하겠죠. 이때 OFF모듈에서 출력 전기를 끊는다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과전압 현상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거예요. 이 과전압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PLC의 OFF모듈에 계속 데미지를 주겠죠. 결국 그 모듈의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 상황이 더 심각하게 보이죠. 이런 이유로 이 바리스터를 MC의 전원부에 병렬로 연결해서 과전압을 방지하는 거죠. 이제 이 바리스터를 MC에 연결해서 전압 스파이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압 레인지를 조금 낮춰볼게요. 전압 레인지를 너무 많이 눌러야 돼요. 이거 한번 쭉 누르면 트리거 레벨이 쭉 올라가게 만들 수 없나? 이 멀티미터가 그럭저럭 사용하기는 좋은데 이 그래픽 미터가 약간 불편한 점도 있어요. 세로 눈금 하나를 10V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는 10V, 20V, 30V가 약간 넘어가면 파형이 잡히게 설정했어요. 다시 바리스터가 장착된 MC를 동작시켜 볼게요. 다시 바리스터가 장착된 MC를 동작시켜 볼게요. 그리고 소자 시켜 볼게요. 와우! 여전히 천장을 뚫고 올라가네요. 그죠? 전압 레인지를 100V로 바꿔 보겠습니다. 100V로 바꾸고 트리거를 트리거 레벨을 한참 눌러야 돼. 100V로 바꿔 볼게요. 네! 100V 정도로 바꿨습니다. 자, MC를 여자 시키고 그리고 소자 시켜 볼게요. 오잉? 안 나와? 여자 아, 나왔어요. 드디어 자, 여러분 여기 파형 보이시죠? 100V, 한 130V까지 올라간 걸 순간적으로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바리스터를 제거했을 때 발생했던 전압 스파이크가 한 3000, 4000V 였던 걸 감안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안 잡히기도 해요. 140V, 130V 조금 트리거 레벨을 좀 낮춰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죠. 자, 이런 효과는 전압 밸브 역할을 하는 이 바리스터가 회로에 가전압이 발생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기를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전기는 코일에서 순환하면서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과전압을 우리는 Surge라고 부르고 바리스터와 같은 부품을 이용하여 Surge로부터 기기와 회로를 보호하는 것을 Surge Prot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하는 부품들을 SPD Surge Protector Device 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MC에 사용하는 바리스터는 전압의 극성과 상관없이 전압의 크기로만 저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DC 코일에도 그리고 이 AC 코일에도 바리스터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LS사의 MC 제품군에도 바리스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쉽게 구매해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이 관리하는 장비에 MC가 설치되어 있다면 바리스터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MC에 추가로 장착된 바리스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Đăng 뵈 뵈 뵈 뵈 뵈 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